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가 병참기지로 구축했던 서남해에 각종 전쟁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처참했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 인근 농촌마을입니다. 양파반 옆에 반원 형태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폭 21m, 길이 13m, 높이 3m. 1940년대 일제가 지은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무한군 형경면 평산리 1호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 군사비행장을 지었던 곳. 80년 세월을 견뎌낸 일제의 비행기 경납고가 인근에만 6개가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농사용 자재창고로 쓰이고 있고 오랜 기간 퇴적으로 경납고가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누가 감단 종류 같은 걸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일제의 항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포대, 방공호 등도 산재해 있지만 방치 상태입니다. 2년 전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 영역을 통해 기초 조사는 끝냈지만 모두 사유지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재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겉대의 원형 상태로만 유지하고 내부 개조라든지 주변의 개발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주와 경남 밀양은 이미 20여 년 전 일제 비행기 경납고들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침략과 수탈, 강제 노역의 흔적을 보존하고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